이겨멘 로블럭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유니콘을 구했습니다 유니콘 안녕 접하지 마세요 접하지 마세요 뭐라는거야 자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 유니콘을 얻은 만큼 이 다이아몬드 유니콘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한번 다른 사람들이랑 거래에 올려볼건데요 어떤 아이템이 올라올까요 와 빛나는 것 봐 너무 이쁘다 자 그리고 제가 아직 다이아몬드 유니콘 이 친구의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유니콘 이름 뭘로 하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치를 보러 가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서 다이아몬드 유니콘을 자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당 너도 접지 저 빛나요 빛나지 어 여기 친구들이 많네 한번 자랑해볼까요 탁이 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제 유니콘 어때요 풀파티로 가요 예뻐요 와우 이러는데요 야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유니콘 중에서 다이아몬드 유니콘이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 또 알아봐주는군요 다이아몬드 유니콘 예쁘죠 네 와 제가 한미모 해요 이 사람이 엄청 이쁘다고 해주네 네 자 혹시 인여맨 아세요 또 시작이다 또 혹시 인여맨 아세요 램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시작이다 또 아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유니콘이 어 엄청 네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유니콘이 부자섬에 가서 거래에 올렸을 때 어떤 아이템이 올라올까요 가치를 한번 보러가보죠 가자 을랴 빨리 뛰야 다이아몬드 유니콘 엄청 무가운데 다이아몬드 유니콘도 근데 긴 리야지 잘 floating 유니콘 올라 270 어 네옴 박든가요 그리고 그리핀 막 올라오는데요? 이거 다이아몬드 유니크 올리자마자 어... 바로 수락 누릅니다 와... 굉장하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뭐죠 이거? 아니 내가 이런 값어치밖에 안한다고? 아야 원숭이인데 아 능력이 없네 거절하겠습니다 설마 저를 진짜 파실 생각은 아니죠?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색깔이죠? 이거 처음 보는 색깔인데? 척척박사 미호님 이거 뭡니까? 몰라요 골든드래곤인가 봐요 아 골든드래곤 신기하다 나도 잘 몰라 어 이 사람이 내 유니크 보더니 와우 이럽니다 네 어 타조가 올라왔습니다 으앙 타조 다음 거래 오우 유니콘 일단 네온은 아니구만 그리고 아 끝인가요? 어어? 흰색 몽키 네온 빨간 용 드래곤 올라옵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지 않니? 어어? 어어? 캥거루까지 전설 캥거루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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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마리만 더 있으면 매가네? 짱이다 체크 누를까요? 아 눌러 와 가불지가 높긴 하다 아 유니콘도 올리는데 안될거 같으니까 유니콘 올린거거든? 아 안되겠다 이거 하나 더 올려야된다 이거 올렸다 또 하 이거 안되겠는데? 하면서 올렸는데 음 아 이거 안하죠? 오 올드? 네오너드 올라왔습니다 네오너드 오 올라왔네 올 곳이 왔구만 음 하지만 안가죠? 사탕대포 와 아콘 원숭이 아이고 와 거리가 너무 많이 온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거래까지 받고 다른 서버에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부자 서버로 가야겠어 오? 다이아 그리핀? 아 하지만 다이아 드래곤까지 주지 않으면 거래 안합니다 하하 아니 나 갖고 싶나보다 진짜 거절 다이아 드래곤이랑 다이아 그리핀까지 주면 거래할지도 모르고 어 또 거래 왔어 와 이 사람 계속 거래하는 것 봐 똑같은 아이디거든 와 다이아 드래곤 그리핀 와 야 진짜 갖고 싶나봐 이 사람 이거 손해인가? 이득인가 손해인가? 이득 아니야 이거? 북적북적해요 야 유니콘 아 올리지만 어 이 사람 또 걸었어요? 아 그리핀이랑 그 사람이죠? 기린 와우 황금 드래곤 와 닌자 몽키까지 와 막 막 와 이거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아니야 진짜? 오 오 쉐도우드래곤 아 막 와 진짜 너무 운해요 진짜 다이아 유니콘의 위력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정말 빛납니다 이득 아닌가? 근데 그리핀이랑 드래곤을 준다는걸? 이득인 거 같아 내가 볼 땐 날 버릴 거냐 주인? 하하하하 이득일 거 같아요 근데 만약 그리핀까지 올라오면 이득이 주면 너와 내가 함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내가 볼 땐 이득일 거 같아요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까? 너와 내가 했던 추억을 생각해 그래 거절할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유니콘 다이아 값어치를 봤는데요 음 확실히 그치? 입양하면서 이리 패타워 사람들이 막 다 주려고 해 아주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다음에 이 유니콘과 멋진 콘텐츠 짜오겠습니다 그치? 쇼옹 그리고 이 유니콘한테 여러분들 이름도 정해주세요 댓글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좋아요 많은 걸로 이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